안녕하세요. 야 뭐 마실래? 야. 뭐 먹을 거냐고. 나는 카푸치노. 나도 카푸리짠. 그럼 주문하고 온다. 저기요. 주문할게요. 저기요? 저기요! 어 여보세요. 미정아. 내가 연락하지 말라 그랬지? 아니. 내가 잘못했어. 난 영화 볼 때 어니언만 팝콘 사 먹는 남자는 딱 별로야. 내가 반반 달라 했는데 그 새끼가 어니언으로. 됐어. 난 카라멜 팝콘 먹는 남자랑 만날래. 연락하지 마. 미정아. 저기요. 아 네네네. 와 계셨구나. 주문하시겠어요? 저도 카라멜 팝콘 좋아하는데. 흠. there what it are 감사합니다.